설득의 대가가 되는 10가지 기술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라. 설득은 어떤 생각을 발표하는 기술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설득의 기술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대규모 집단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을 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다. 1. 준비는 많이 하되 연설은 짧게 하라. 2. 당신의 목적을 진술한 다음에는 그것에 관해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마라. 당신의 목적이 논쟁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또한 진술할 만한 가치도 있다는 뜻이다. 일단 진술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데 대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목적을 자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3. 당신이 찾아낼 수 있는 견해의 일지점이 무엇이든 거기에서 시작하라. 당신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신념과 욕망으로부터 시작하라. 당신과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에게 말할 때라도 몇몇 일지점을 찾아내라.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라. 당신이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청중들이 반응이 없더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하라. 4. 당신의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5. 욕망에 호소하라. 그러나 그것을 욕망과 동일시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욕망에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틀림없이 저항할 것이다. 은근히 호소하라. 6.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라. 하지만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보이는 주장을 하는 것은 흔히 저질러지는 실수이다. 7. 당신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방법까지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꼭 어떠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이고 사나운 분노를 터뜨린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을 묘사하고 그것을 스스로 경험해보는 것 뿐이다. 그러면 상대편이 당신의 경험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푸념하지 마라. 자기현민을 내뱉지 마라. 당신이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상대방을 동정심이 없고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은 암암리에 상대방을 비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9. 당신의 주장을 반도직림적으로 말하지 마라. 질서정연하게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당신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라.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입장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나타내야 한다. 10. 웅변가처럼 보이지 마라. 당신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정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상밖에 반응을 보일 것이다.